안녕하세요 바르메 론 입니다 오늘 리뷰를 해볼 제품은 학금 프라모델이 아니고 그냥 일반 프라모델 학금 완성품 아니고 프라모델 제품입니다 역시 중국에서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슈퍼메뉴버 아머드 워커 시리즈 CAT01 인 제품입니다 코드 네임은 섀도우라고 되어 있고 뭐 실제 설정상 키는 1m 2cm 50톤 인가요 50톤 무게는 50톤에 그리고 팀은 CAT 이라는 됐고 택틱은 어세신 암살자 포지션을 갖고 있고 파일럿은 엠버 롱 이라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에 중국제 프라모델들이 너무 잘 나와서 되게 호기심에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어 스케일은 1 60분의 1 60분의 1 사이즈고 설정 사이즈가 뭐 1 1m 100cm 가 이거 표기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저는 102cm 인 줄 알았는데 102cm 가 아니라 1020cm 래요 그러면은 10m 가 되는 건가 뭔가 좀 애매합니다 사이즈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설정이야 뭐 일단은 보고 어 박스 사이즈는 일반 hg 박스 보다 조금 더 큰 농도 고 두께가 좀 두껍고 재질이 아주 단단한 카톤 박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옆에는 이렇게 뭐 모양들이 제품 모양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옆에는 이렇게 제품의 모양이 제품 일러스트 cg 인것 같아요 cg 로 이렇게 같은 cg 로 정면 측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설정 같은게 되어 있구요 아이언 로어스 라는 그런 제품 군인 것 같아요 아주 파일럿이 어 올바릅니다 아주 올바릅니다 좀 애니 같은 것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중국 쪽 제품들의 약간 좀 단점이 그거죠 약간 ip 가 좀 ip 파워가 좀 부족하다는 건데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이 되면 아주 인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오 18살이고 165cm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조만 한 상태구요 사이즈는 hg 건담 에어리얼 이랑 비교하면 요정도 에어리얼 보다 조금 더 큰 정도 머리 하나 정도 큰 정도의 사이즈 입니다 일단은 조립 하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구요 언더 게이트가 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부분이 언더 게이트는 아니고 일부 부분이 언더 게이트로 되어 있어서 조립 난이도는 수월 했어요 그리고 런너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2시간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가조립 하는데 뭐 도색 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순수하게 스티커도 붙이지 않는 순수하게 가조립 상태입니다 꽤나 제법 스타일리시 합니다 조립감도 꽤 괜찮았구요 뭐 아 다리가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뭐 사출물 이발이가 남아 있다는 부분이든가 그런 부분도 없었고 품질 자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여기 발등 같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 부품이 약간 좀 오염된 느낌을 받은 그런 부품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흰색을 말고 다른 색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뭐 조립 설명서의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괜찮았고 색 분할도 아주 깔끔하게 지금 완전 순수한 가조 상태인데도 제법 볼만 합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은 당연히 볼관절로 해서 360도가 돌아가구요 요거는 잠깐 빼놓을게요 빼놓고 360도가 돌아가고 위아래는 한 요정도 요정도 꽤 제법 자유롭게 옆에 걸린 적 거리는 게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움직여 집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부분은 일단은 어깨 축이 빠진다거나 그런 기믹이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는데 여기 살짝 앞쪽으로는 빠지네요 위쪽으로는 안 빠집니다 위쪽으로는 이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앞쪽으로 자세를 잡는 데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위로 하는 거는 약간 좀 어설프네요 그리고 어깨는 빡빡해서 관절이 빡빡해서 오우씨 부러질까봐 무서워서 한 요정도 요정도 까지 올락하구요 당연히 횡축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관절이 상당히 빡빡해 갖고 어 파손에 주의해서 조금 움직여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오우 그래서 여기 어깨 부분도 뽑히려고 하는데 너무 빡빡하다 오히려 이게 무장들이 무거운 게 없는데도 너무 빡빡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네 발꿈치 부분 이거 일단은 무기는 클로 부분은 잠깐 빼놓을게요 아우! 클로 부분은 빼고 보시면은 팔꿈치 가동은 요정도로 완전히 굽혀집니다 이중관절이고 여기 부품이 빠졌는데 요 부분은 순접 처리를 한번 잠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팔은 완전히 잘 굽혀지고요 이렇게 한번 펴지는 쫙 펴지고 있고 팔목 이렇게 불관절로 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도 보셨다시피 횡축 여기 팔 전체가 돌아가는 횡축만 있고 어제 지난번에 봤던 무성호 처럼 하박이 따로 움직이거나 그런 가동은 아쉽게도 없네요 일단은 팔 어깨 부분을 움직일 때는 좀 파손에 주의해서 잘 움직여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동을 보기 위해서 약간 좀 팔을 뽑고 움직이십니다 허리 부분은 당연히 360도 쭉 잘 돌아가구요 몸통 부분과 상체 부분이 따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볼관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앞뒤로 숙이는 것은 한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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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이렇게 숙이는 것도 크게 유리는 없습니다 밑에도 볼관절이고 위에도 볼관절 아 위에가 볼관절이고 옆 가운데는 이제 기둥식으로 돼서 회전 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허리 가동률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다리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쫙 잘 움직이고 앞으로도 앞뒤로도 건담류 특유의 사이드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이쪽 골반 가동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상당히 자유로우면서 잘 되어있고 역시 행축, 행이동, 행이동이 있고 다리가 지금 보면 역관절로 꺾어놨어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똑바로 세울 수도 있는데 똑바로 세우면 좀 멋이 없죠? 아무래도 고양이 같지 않아서 역관절로 기본적으로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통 짜고 그 다음에 다리, 발목 부분 완전히 360도 돌아가고 여기도 볼관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보입니다 옆으로 발목이 옆으로 꺾이는 거는 조금 더 꺾였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서 포징을 좀 잡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앞에 부분 발목 부분에 이 부분도 이렇게 위아래로 돌아가고요 꼬리는 안에 철사가 들어있어서 자유롭게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 백팩 부분에는 이렇게 칼이 장착이 되고 약간 좀 닌자의 두루마리 같은 디자인에 약간 좀 백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약간 좀 이런 발칸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먹선이라든가 부분 도색을 조금 하면은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 발톱은 이렇게 빼서 돌려서 꺼내줄 수가 있는데 요놈은 조립을 잘못했는지 빡빡하네요 끼어서 안 나오네 반대쪽은 반대쪽도 끼었네요 이거는 조립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설명서에 맞게 조립을 했는데 뭔가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 됐다 오케이 얍 얘만 얘만 안 나오냐 왜 딱 소리가 나게 들어갔는데 얘만 어디선가 뭔가 어 됐다 나왔다 아 아무튼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자세는 꽤 잘 잡힐 것 같아요 일단 발목 자체도 꽤 이렇게 잘 나오고 요런 식으로 약간 닌자 같은 그런 식으로 딱 해서 팔에 있는 요 부품의 경우에는 팔 뒤쪽에 연결 조인트로 연결 조인트로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끼어서 팔뚝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팔로 꼽아집니다 자세를 잡아주면 꽤 멋진 자세가 잡히죠 등 뒤에 칼도 이렇게 붙여주고 아까 빼놨던 머플러도 철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모가지를 딱 들어서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좀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면 꽤 오 멋있습니다 제대로 된 닌자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오 요 제품을 한번 살펴봤고 정확하게 정보도 없이 그냥 외형만 보고 중국 프라가 궁금해서 구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네요 지금 시리즈가 2호 3호까지 나와서 한 명은 정비병 같은 고양이 디자인이고 한 명은 검객 같은 빨간색 고양이인데 그 부분도 조만간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무장으로는 이렇게 부채 모양의 수리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크게 조립을 한 부분이고 이 은색 파츠들은 이렇게 짧은 부분에다가 옮겨 달아서 이렇게 옮겨 달아서 수리검 수리검 식으로 무기로 연출을 할 수도 있구요 이렇게 손은 무기 잡는 손 무기 잡는 손 한 쌍 들어있고 그리고 약간 스타일리쉬 한 자세를 잡는 편손 한 쌍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수리검이라 부채 같은 무기를 이렇게 손바닥에 끼워서 연출하는 손이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요런 수리검은 저렇게 무기 손에다가 지워줘도 되고 무기 손에다가 지워줘도 되고 무기 손에 지워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약간 좀 던지는 모양을 연출하는데 사용하셔도 됩니다 꽤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꽤 괜찮습니다 뭐 도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색을 하시면 더 멋져질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로도 상당히 멋있으니까 좀 상세한 사진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제가 더 사진을 최대한 많이 업로드 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바람의 론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뭐 또 다른 중국식 프라모델 아니면 완성품 그런 리뷰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